1. 지적도근 점측량의 배각법에서 종응선 오차는 어느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하는가? 3. 트랜시드 법칙에 의해 배분한다. 2. 6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유심 다각망에서 중심각오차가 다시 10.6. 각 삼각형의 내각오차의 합이 플러스 20.8일 때의 각 삼각형의 알각의 보정치는? 4. 플러스 4.4. 3. A점에서 트랜시드로 B점을 시준한 결과 표청 눈금이 5.20m, 기계고가 3.70m, AB의 경사거리가 45m이었다면 AB 두 지점의 수평거리는? 4. 44.97m 4. 면적 측정의 방법과 관련한 아래 내용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4. 기역 5000m이 니은 좌표면적 측정법 5.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방법에 따른 지적 삼각점의 점간거리는 몇 회 측정하여야 하는가? 4. 5의 6.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경우 측량 결과도에 작성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야죠. 7. 동일 조건으로 거리를 측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최역치로 오른 것은? 2. 25.473 8. 지적도면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도각선의 수치는 2mm 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 제도한다. 9. 경우의 측량 방법과 전파기 측량 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 삼각보조 점측량을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이 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50초 이내에 이어야 한다. 10. 산대김을 산지전형하여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오른 것은? 2. 등록전환 12. 지적삼각점선과를 관리할 때 지적삼각점선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설치기관 12. 방위각 271도 30의 방위각은? 3. N88도 30W 13. 광파기 측량 방법에 따라 다각망 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 점측량을 할 때 1. 도선의 거리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4km 이하 14. 다각망 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지적도 근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500m 15. 트랜식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각관측의 정밀도가 거리 측정의 정밀도에 비하여 높다. 16. 두 점 간의 거리가 222m 이고 두 점 간의 방위각이 33도 33 33 일대 행선차는? 1. 122.72m 17. 경계점저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기존의 경계점저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지적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0.10m 이내야 한다. 18. 다음 중 온도에 따른 줄자의 신축을 팽창 개수에 따라 보정한 오차의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3. 개통오차 19. 두 점 A, D 사이의 거리를 A, B, C, C, D의 상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아래표와 같은 값을 얻었다면 A, D 사이 전체 길이와 표준 편차는? 2. 224.882m ±0.022m 20.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할 때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 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얼마 이내야 하는가? 4. 22. 곡선 설치에서 켄트의 의미는? 2. 편경사 22. Gnss 측량을 위하여 어느 곳에서나 같은 시간대에 관측할 수 있어야 하는 위성의 최소 개수는? 2. 4개 23. 수준 측량에서 표척을 세우는 횟수를 짝수로 하는 주된 이유는? 1. 표척의 0.5차 소거 24. 입체 시에 의한 과거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사진 촬영의 기선 고도비에 비례한다 25. 그림과 같이 경사지의 폭 6.0m의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 절토기울기 0.7 절토고 2.0m 성토기울기 1 성토고 5.0m일 때 필요한 용지폭은? 2. 15.4m 26. 터널 내 두 점의 좌표가 각각 A, B일 때 A, B를 연결하는 터널의 경사거리는? 4. 462.99m 27. 회전 주기가 일정한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사의 특성이 아닌 것은? 4. 어떤 지점이든 원하는 시기에 관측할 수 있다 28. 평판을 이용하여 측량한 겨로가 병사분액이 10. 수평거리가 50m, 표척의 일근값이 1.50m, 기계고가 1.0m, 기계를 세운 점의 지반고가 20m인 경우 표척을 세운 지점의 지반고는? 4. 24.5m, 29. 거리 80m 떨어진 곳에 표척을 세워 기포가 중앙에 있을 때와 기포관의 눈금이 오는금 이동했을 때 표척일금 값의 차이가 0.09m이었다면 이 기포관의 곡률 반지름은? 1. 8.9m, 30. 지형도의 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간접적인 지적도 작성, 31. 터널 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터널 내에 곡선 설치는 일반적으로 기상에서와 같이 편각법을 주로 사용한다. 32. 짧은 선의 간격, 굵기 길이 및 확양 등으로 지표의 기복을 나타내는 지형 표시방법은? 1. 0선법 33. 노선의 중심 점간 길이가 20m이고 단곡선의 반지름, R은 100m일, 때 중심 점간 길이에 대한 편각은? 3. 5도 44. 지형도에서 92m 등고선 상의 A점과 118m 등고선 상의 B점 사이에 일정한 기울기 8%의 도로를 만들었을 때, A, B 사이 도로의 실제 경사거리는? 4. 326m, 35. 30km 곱하기 20km의 토지를, 사진 크기 18cm 곱하기 18cm, 초점거리 150mm, 종중복도 60%, 횡중복도 30%, 축척 일산만으로 촬영할 때 필요한 총 모델 수는? 3. 84 모델 36. 그림과 같은 지역의 정지작업을 하였을 때,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게 되는 지방고는? 3. 14.15m 37. GPS 신호에서 P코드의 1-10 주파수를 가지는 CA코드의 파장 크기로 오른 것은? 3. 300m 38.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비행고도가 3000m일 때, 평지에 있는 200m 높이의 언덕에 대한 사진상 최대 기복변인은? 2. 10.84mm 39. GPS 위성의 돼도 주기로 오른 것은? 3. 약 12시간 40. 곡선 설치법에서 원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랩니스케이트 41. 주요 DBMS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 지뢰하는? 1. SQL 4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표준 1형을 분류할 때 기능 측면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메타데이터 표준 43. 웨드 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전문적인 기스 개발자들이 특정 목적의 기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지원 도구이다. 44. 토탈 스테이션과 지적 측량 운영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 측량을 수행함으로써 필지 경계 정보를 취득하는 측량 방법은? 3. 전자평판 측량 45. 다음 중 지적 관련 속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3. 키보드 46. 나무줄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상위의 계층을 뿌리라 할 때 뿌리를 제외한 모든 개체들은 부모 자녀의 관리를 갖는 데이터 모델은? 2. 계층형 데이터 모델 47. 다음 중 공간자료의 파일 형식이 다른 것은? 1. 빌 48. 지적도 전산화 작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적도의 대량 생산 및 배포 49. 토지대장의 고유번호 중 행정구역 코드를 구성하는 자리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세자리 50. 투블리스와 니트의 연계로 나타나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지적 측량과 일반 측량의 업무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52. 실세계를 기스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과정에 추상화 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수리적 모델 52. 아래 내용의 기업, 미은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4. 기업 레이어, 미은 커버리지 53. 공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오차의 발생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데이터 모델의 표현시 발생하는 오차 54. 지적 관련 전산화 사업의 시기가 빠른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임랴 대장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클리스 구축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 55. 다음 중 지적 행정에 왜 미스를 도입한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업무의 중앙집중 및 업무별 중앙제야가 가능하다 56.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재부호화란 속성 값의 숫자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57. 데이터 데이터의 위상구조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분리성 58. 다음 토지정보시스템의 공간 데이터 취득 방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3. 스캐너에 의한 방법 59. 다음 용어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 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0.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ㄱ, ㄴ, ㄷ에 들어갈 용어가 모두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4. 기역수상, ㄴ 객체, ㄷ 공간적인지 61. 지주총대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소유자 및 경계사정 62.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재결기관은? 3. 고등토지조사위원회 63. 다음 중 근대지적의 시초로 과세지적이 대표적인 나라는? 3. 프랑스 64. 대한제국정부에서 물려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근대적 공시제도의 과도기적 제도는? 4. 직권제도 65. 양안 작성시 실제로 현장에 나가 측량하여 기록하는 것은? 1. 야초책 66. 우리나라에서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사안의 결정 등록하기 위하여 택하고 있는 심사방법은? 3. 실질심사 67. 다음 중 고조선 시대의 토지제도로 오른 것은? 3. 정전제 68.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69. 토지멸시에 의한 등록말소에 속하는 것은? 4.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70. 지적국정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토지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71. 우리나라에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1. 1895년 내부관제 72. 지적행정을 재무부와 사세청의 지도감독하에 세무서에서 담당한 연도로 오른 것은? 3. 1961년 12월 31일 73. 경계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토지의 경계는 인접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74.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일필지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 조사 75.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저서의 연결이 오른 것은? 2. 이기의 학교서 76. 형식적심사에 의하여 개설하는 토지등기부의 보존등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원증명이 되는 서류는? 4. 토지대장등본 77.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이 의미하는 것은? 4.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78. 다음 중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 명백화 79. 토지조사사업에서 측량에 관계되는 사항을 구분한 7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천문측량 80.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토지를 집원 순서에 따라 등록하고 분할되더라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 이를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토지등록부 편성 방법은? 1. 물적 편성주의 8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남부고지된 조정금의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4. 61. 82.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연항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4. 시군고 단위 83.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측량기준점이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수준점을 말한다.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다른 하나는? 2. 수영장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의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87. 지적삼각점성과표의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시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2. 경도 및 위도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 설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채임용지 실내체육관 승마장 89.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4.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90.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끝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적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91.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가 아닌 자는? 2. 구청장 92.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 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자는? 2. 지적소관청 9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앤 이어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은? 3.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95. 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한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려대장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거나 등본 발급 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2. 열람 300원 등본 발급 500원. 96.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등급별 인원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97. 공간정보에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4.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자. 98.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관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99. 지적삼각점의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와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로 오른 것은? 3. 0.20m 이내. 5. 다음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주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